안녕하세요. 권양아 원장입니다. 엄마들이 올려주신 댓글 중에 원장님의 인생관, 비전, 육아채널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 궁금하다고 하셔서 제가 이렇게 엄마들에게 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 나이는 올해 만 셋이에요. 77년생이에요.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새아이의 엄마예요. 저는 아이를 무척 갖고 싶었지만 난임 기간을 만 5년을 보냈어요. 결혼을 정말 일찍 했어요. 제 나이 또래에서는 되게 많이 일찍한 편이에요. 제가 27, 남편 28에 결혼을 했거든요. 일찍 했죠. 스파크가 튀어가지고 확 낚아채서 결혼을 했는데 지금까지 제 주변에서는 제 모든 사람들이 너처럼 아직도 남편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거다 하면서 처음 봤다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듣곤 해요. 얼굴 보고 결혼했기 때문에 여전히 저는 얼굴 보고 살고 있습니다. 이거 진짠데? 제가 농담하는 거 아닌데? 진짭니다. 제 주변에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진짜예요. 저는 남자는 잘생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네. 제가 엄마들에게 어떻게 제가 이쪽 길을 왔는지 좀 얘기해 보려고 해요. 저는 서른 살의 산후조리원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때 시작을 했고 그 사업은 남편의 권유로 시작하게 되었어요. 제가 조직 생활에 적응을 너무 못하니까 회사 생활에 남편이 권하는 거예요. 사업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너는 보스 기질이 있다. 네가 뭔가를 뿌려가면서 너의 생각대로 뭔가 조직이 움직이고 일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조직 생활에서는 네가 그 부분을 너무 어려워하니까 사업을 하면 어떻겠냐. 그때 당연히 아기는 없었고요. 제가 첫 아이를 낳은 게 서른 셋이니까요. 일찍 결혼하고 회사 생활을 하다가 사업을 갑자기 시작하게 되었는데 제가 산후조리원 사업을 시작하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선 외상이 없었고 또 앞으로 좀 발전 가능성이 있는 사업 아이템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 사업을 시작했어요. 제가 그 전에는 무슨 일을 했었냐면 저는 대학은 디자인과를 전공을 했고 그리고 대학교 2학년 때 삼성전자 디자인 멤버십이라는 곳에 발탁이 되어서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삼성에서 학생 디자이너로 활동을 꾸준히 했었습니다. 멤버십에는 네 가지 멤버십이 있거든요. 디자인 소프트웨어 휴먼테크 논문상 프론티어 멤버십이라고 네 가지 멤버십이 있는데 그중에 저는 디자인 멤버십에 속해 있었어요. 8기예요. 그리고 제가 대학교 4학년 때는 제일기획에서 하는 인질드일 대학생 기자 9기의 대학생 학생 기자 9기로 활동을 한 이력이 있어요. 특이하죠. 그리고 대학교 4학년 때는 세계 디자인 익시드라는 대회에 나가기도 했었고 그렇게 해서 대학교 4학년 때 특채로 제가 삼성전자에 입사를 했어요. 디자이너로요. 그래서 거기서 그룹 연수해서 남편과 눈이 맞았고요. 지금은 남편은 계속 그 회사를 다니고 있고 저는 이렇게 다른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조직 문화에 잘 적응을 못한다는 것은 입사를 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금방 깨닫게 되었는데 저는 굉장히 제 주장이 강하고 실행력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머릿속으로 생각한 것을 바로 실행하지 않으면 몸이 난리가 나요. 힘들어요. 정신적으로 힘들고 몸도 열정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생각한 것을 바로바로 실행을 해야 되는데 조직이라는 것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조직에서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는데 그래서 일찍 퇴사하게 된 원인이 되었어요. 퇴사하기 전에 남편의 권유로 이 사업 아이템을 생각했고 그리고 생각한 지 두 달 만에 산후조리원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네, 2007년이에요. 2007년에 제가 산후조리원을 오픈하게 되었고 네, 산후조리원을 운영하게 되었죠. 네, 좀 좋은 선생님들, 간호사 선생님들을 뽑아서 이제 같이 하게 되었는데 저는 간호사 직군하고 저는 원래 디자인 쪽이었으니까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에서 CS 교육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좋은 교육들을 굉장히 많이 받아왔고 그리고 고객을 상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마인드가 좀 있었는데 강수 선생님들을 제가 만나면서 아, 의료 계통은 좀 다르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공부를 해야겠다고 생각했고 2009년도에 제가 국제 모유수유 자격증을 취득하게 됩니다. 공부 열심히 했어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네, 그리고 국제 베비마사지 자격증도 취득하게 되고 국제 듈라, 듈라도 제가 이수하게 되고 네, 뭐 운운하게 달래기 강사 자격증도 취득하게 되고 네, 굉장히 많은 공부를 했어요. 제가 산후조리원을 하면서 이제 신생아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이쁜데 저는 그 당시에 난임을 겪고 있었거든요. 네, 매달 매달 임신 테스트기를 확인하고 울고 하면서 산후조리원을 경영한다는 것이 그 당시에는 되게 힘들었어요. 네,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시죠? 제가 산후조리원 오픈하고 딱 세 달 만에 내가 왜 이 사업을 했지 하면서 정말 후회를 많이 했어요. 네, 너무 아기랑 행복한 부모님들 네, 신생아를 너무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엄마와 아빠의 표정을 보면서 나에게는 저 행복이 주어지지 않는구나 하면서 많이 절망하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마음을 좀 바꿔먹었어요. 그래, 내가 아기가 없으면 어때? 내가 잠시 잠깐 2주 정도 만나는 우리 아기들을 정말 내 아기처럼 사랑해주고 품어줘야 되겠다. 네, 이런 마음을 품고 대학이 시작했고요. 네, 그런 마음이어서 그랬는지 2009년도 8월에 제가 첫 아이를 자연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모유수유 자격증이 그때 이제 취득을 했었고 엄마들에게 모유수유를 꾸준히 제가 알려주고 있었는데 제 아이를 낳고 나서, 첫째를 낳고 나서 모유수유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제가 블로그에다가도 적었는데 8일 동안 모유가 한 방울도 안 나왔고 또 아이는 제가 이제 굉장히 작은 유도를 가지고 있어서 미끄러져서 못 먹는 거예요. 그리고 젖병으로 인한 유도 혼동도 와 있었고 제가 하고 싶은 걸 못하면 속에서 막 천불이 나거든요. 그래서 난리가...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막 해외 서정, 저널 다 찾아보고 또 주변에 제가 아는 간호사, 모유수유 전문가 과정을 함께 공부했던 선생님들에게 여쭤보고 해서 제가 올바른 젖 물리기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되게 호되게 배우게 되었던 것 같아요. 너무 물리기가 어려운 가슴이다 보니까 제가 그 가슴을 아이에게 물리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을 했고 네, 그 과정이 둘째 때 이제 수월한 모유수유, 셋째 때도 수월한 모유수유를 하게 된 네, 그 바탕이 되었죠. 제가 산후조리원을 약 10년 동안 경영했는데요. 네, 처음 5년은 강동구에서 했었고 그 다음 5년은 강남 지역에서 했어요. 네, 그런데 제가 그 처음 5년은 제가 혼자 운영을 했고 이제 나중에는 조리원들이 점점점 규모가 커져서 이제 법인으로 해서 펀딩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산후조리원을 운영하게 되었는데 네, 역시나 제가 여러 명이서 함께하는 걸 못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저는 제가 막 뛰어서 해야 되는 사람이어서 거기서 또 여러 가지 이제 트러블을 심적으로 겪게 되고 네, 이 과정에서 공황장애, 불안장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겪으면서 너무너무 이제 힘든 시기를 보냈었어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셋째 네, 셋째를 이제 임신하고 이제 낳고 아우, 막내가 늦둥이다 보니까 서른아홉에 난 늦둥이다 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제 눈에 막 그냥 꿀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를 너무 제 손으로 물론 아이들 다 제 손으로 키웠지만 낮에도 베이비시터가 아닌 제가 아이를 돌보고 싶은 마음에 조리원을 이제 다 그만두고 네, 집에서 한 1년을 쉬었어요. 네, 쉬는 동안 맨날 이제 셋째랑 쎄쎄쎄하고 너무 잘 놀았는데 네, 셋째다 보니까 어린이집 연락이 굉장히 빨리 오더라고요. 어, 이제 보내도 된다고 그래서 이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났더니 너무 심심하잖아요. 너무 심심한 거예요. 그래서 어, 이제 뭐하지? 이제 뭐하지? 하다가 아, 내가 잘 아는 거는 모유수유밖에 없고 아, 나 모유수유에 대한 블로그를 좀 해볼까? 그래서 제가 아기가 셋이니까 네이버에 애가 셋 신생아 육아코치 해가지고 제가 이제 글을 이제 적기 시작했어요. 글이 몇 개 안 올라갔을 때 네이버 부모 아이판 담당자분이 연락을 하셔가지고 이제 제가 만나게 되었는데 이제 꾸준히 이제 글을 이제 올려달라는 이제 그런 요청과 함께 또 부모 아이판이 어떻게 발전될 수 있는지 네, 이런 것들 논의하는 자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런 세계도 있구나. 정말 신기했었고 그리고 제가 네이버에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글들을 많이 올리게 되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냥 블로그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네이버 메인에 계속 글이 뜨고 하다 보니까 엄마들이 이제 계속 이웃으로 유입이 되게 됐고 엄마들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선생님 혹시 코칭은 안 하세요? 저 선생님 비용 지급할 테니까 저희 좀 와주시면 안 돼요. 그때까지는 제가 필명이 하이로민 엄마였어요. 권양화라는 이름을 안 썼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또 이름이 워낙 특이하다 보니까 제 이름 한마디면 제가 누군지 다 할 텐데 그게 이제 좀 부담스러운 거죠. 네, 그래서 그냥 이제 그렇게 아름아름 이제 소개로 이제 방문 코칭을 하다가 나중에는 방문 코칭 인원이 점점점점 늘어나서 아, 이거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이제 사업자를 내고 정식으로 방문 코칭을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방문 코칭 일이 이렇게 커질지 모르고 너무 이 심심한 일상을 이제 아이색 키우고 맨날 열심히 바쁘게 일하던 사람이 갑자기 뭐 집에 이렇게 있으니까 너무 무료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항상 바쁘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대학원 가서 공부할까? 그래서 이제 교육학으로 대학원을 진학을 했는데 이제 방문 코칭이 막 이제 시작이 돼서 지금은 굉장히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네, 이제 공부는 뭐 그만두지 않고 계속 할 거고요. 네, 엄마들을 방문하는 일도 멈추지 않을 거고요. 네, 그래서 방문 코칭을 계속 이렇게 하면서 제가 저는 이제 그 전에 산후조리원 운영하면서 10년 동안 약 한 5천 명의 엄마들을 만나왔고 또 엄마들 중에서는 저와 이제 언니 동생 아니면 뭐 이렇게 친한 친구처럼 지내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서 뭐 집으로 돌아가고 나서 선생님 갑자기 이거 사출 때문에 젖을 못 먹어요. 막 이러면 제가 그 집으로 막 가가지고 같이 해결해 보고 이러면서 제가 조리원에 있는 생후 2주 외에 그 이후에 아이들까지도 많이 만나는 경험을 쌓게 되었어요. 또 엄마들하고 이렇게 뭐 카톡도 주고받고 하면서 친하게 지냈었고 네,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이제 많이 쌓였고 제 세 아이를 제가 모유수유를 하면서 이제 이론과 현실의 어떤 객 그러니까 이론은 이런데 이것을 현실로 끌고 오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고 또 많은 자료를 공부하게 되었고 네, 해서 제가 이제 좀 더 디테일하고 좀 현실적인 얘기들을 엄마들한테 해주게 되었어요. 근데 코칭하신 엄마들이 이렇게 좀 늘어났더니 이 코칭하신 엄마들이 저에게 이제 카톡을 계속 질문하신 내용이 너무 다 비슷한 거예요. 근데 인터넷이나 책에는 절대 그 내용이 많이 안 나와 있더라고요.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육아 서적을 봐도 0에서 3개월은 이렇게 한 페이지에 툭 넘어가고 이제 4개월부터 나오고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아, 우리 엄마들이 되게 많이 힘들구나 그걸 느끼고 이제 제가 엄마들에게 매일 전화로 이제 뭐 1번부터 10번 엄마가 있으면 다 똑같은 걸 질문하는데 제가 이제 항상 같은 얘기를 이제 전화로 해주기가 이제 저도 이제 너무 시간이 버겨워서 유튜브를 해서 영상을 찍고 그 영상을 엄마들에게 링크 걸어줘야 되겠다 하는 어떤 단순한, 단순한 생각으로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유튜브를 시작한 거는 올해 6월 말이래 시작했고 네, 지금 유튜브가 이제 7월, 8월, 9월, 10월, 11월 이제 12월 말이니까 만 6개월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오늘로 벌써 2만 3천 구독자분이 네, 저에게 이제 구독을 해주셔서 저 이제 사실 너무 깜짝 놀래요. 네, 이제 이렇게 가끔 알아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어, 민낯으로도 못 돌아다니겠고 네, 항상 예쁘게 하고 다니기에는 참 네, 저도 어려워서 요즘에 고민이 많아요. 네, 그래서 저의 이력은 이래요. 뭐 저의 비전은 앞으로 어, 엄마들 특히 네, 신생아에서부터 아주 어린아이를 네, 6개월 이하의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에게 굉장히 현실적인 조언과 그 다음에 제가 산후조례에서 만난 한 5천 명 정도의 엄마와 아이들 그리고 네, 코칭을 통해서는 약간 네, 굉장히 많이 만났어요. 네, 많이 만났어요. 많이 만난 이 엄마들하고 이제 노하우가 제가 계속 쌓이고 있고 그런 노하우들을 아낌없이 엄마들에게 계속 드리는 일을 하고 싶어요. 네, 제가 육아 채널을 만든 이유는 저는 엄마들에게 힘을 드리고 싶기 때문이에요. 네, 어떤 힘을 드리고 싶냐면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는 우리 젊은 현대 여성들만의 그런 공감대와 그 다음에 위로와 그리고 제가 엄마들을 정말 또 사랑해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너무 커요. 그냥 무작정 괜찮다 이게 아니라 지금 무엇이 이렇게 때문에 괜찮은 거고 우리 아이가 지금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들이 어떤 것 때문에 우리 아이가 이러는지 아이에 대해서 대변해 주고 싶고 우리 엄마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고 싶어요. 제가 지금 공부하는 이유도 그래요. 제가 끝까지 공부해서 네, 사회적으로 정책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싶어서 공부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 채널을 통해서 많은 엄마들이 정말 아름다운 한 명의 여성으로 바로 서길 바라고 네, 저도 엄마들이 저에게 사랑을 받고 또 엄마도 아이에게 사랑을 주고 서로서로 사랑을 품고 또 안아주고 또 위로해 주고 서로서로 보듬어 가는 그런 네, 모자 관계를 제가 꿈꾸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유튜브를 시작을 하게 된 뭐 본격적인 이유도 있지만 저는 이 유튜브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아갈 거예요. 엄마들이 지켜보시면 제가 앞으로 어떤 일을 더 많이 해나가는지를 아실 수 있을 텐데 네, 저는 좀 제가 이제 디자이너였기 때문에 좀 많이 창의적이고 네, 저는 또 실행력이 너무 좋아서 후딱후딱 해버리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제가 주변에서도 네, 전 직장 예전 동료들에게서도 좀 독특한 캐릭터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애색 키우면서 대학원 공부하면서 낮에는 또 코칭 다니고 네, 학교 가지 않는 날에는 코칭하고 또 페이스톡으로 엄마들하고 또 얘기하고 네, 이런 모든 일정이 저 굉장히 많이 바쁘고 네, 좀 정신 없긴 한데요. 네, 이 정도는 네, 겸뎌낼 수 있을 만큼의 또 체력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엄마들에게 끊임없이 함께 손잡고 갈 수 있는 영원히 손잡고 갈 수 있는 그런 친정 언니 같은 네, 그런 권양아 원장이 되고 싶습니다. 네, 엄마들 저 지금 이거 일요일 밤 9시예요. 여기, 네, 지금 찍고 있는 시간이 네, 남편에게 나 잠깐 촬영 좀 하고 오겠다고 애색 좀 잠깐 보라고 그러고 와서 이제 촬영을 하는 건데 저희 남편이 정말 저를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네,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네, 엄마들 제가 산후조리원에서 있었던 일들 또 산후조리원의 변천사 또 산후조리원에서 아기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네, 이런 것들을 유튜브에서 참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네, 왜냐하면 제가 산후조리원을 총 10년을 경영하고 운영을 하고 많은 산후조리원 원장님들하고 교주를 하면서 제가 늦게 왔던 것들도 있고 네, 그래서 엄마들하고 그런 재미난 이야기를 네, 진짜 산후조리원 좋은 곳 찾는 방법 막 이런 것들을 네, 제가 많이 앞으로 공유를 하려고 해요. 네, 제가 엄마들에게 항상 힘이 되는 그런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네, 이 영상에 저에게 응원해 주시는 댓글도 달아주실 거죠. 네, 항상 감사드리고 네, 우리 엄마들 힘내세요. 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